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한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분대장인 상병 상관 모욕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227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관 모욕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파괴 환송됐죠. 아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더니 검사가 상고를 했고 검사반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피고인은 상병이었습니다. 상병인데 분대장인 상병이 있었습니다. 이 상병 면제를 상병을 모욕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공부는 안 나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훈련을 하는데 똑바로 해라. 너 왜 그따위로 못하냐 이런식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모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사법에는 사병상호 간에는 대등합니다. 명령복정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병상호 간에는 경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분대장인 경우에는 그러면 상관이냐. 특히 이 사건같이 상병이고 분대장인 상병이 있다. 그럼 분대장인 상병은 그냥 상병에 상관이냐. 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통상적으로는 상관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도 상관 모욕으로 군 헌병이나 군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가 됐죠. 이 사건은 이렇게 기소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것만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소대장, 대위, 중위한테도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분대장한테 묶어서 다 기소가 됐었고 일부 무죄나고 일부 유인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로 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사병 상호관에는 대등한 관계인 거 맞다. 그런데 분대장은 지휘감독자이다. 그래서 계급이나 서열과 상관없이 지휘감독을 하는 사람은 하급자에게 명령권을 가진다. 그래서 그 명령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상관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를 하는 상관은 상관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 소대 내에 분대장이 상병이고 분대장이 아닌 병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장도 분대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병한테 욕을 하거나 그러면 상관 모욕죄가 된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분대장인 사람과 분대장이 아닌 사병 간에는 분명한 지휘 명령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병으로 계급이 같다고 해도 분대장인 상병은 상관이 맞다라고 대본이 판단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군검찰 안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상관 모욕죄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등병과 병장은 원래는 상관 모욕죄가 안됐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대장인 상병도 상관이고 내무반의 병장이라고 해도 분대장한테 함부로 말하면 상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병 간에는 상관 모욕죄도 안했었고 그것이 실무가 앞으로 바뀔 겁니다. 바뀌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상관 모욕죄도 같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얘기를 한 친구나 아들들이 있다면 이런 판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고 물론 군대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무가 바뀌었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병 간에서도 분대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관 모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이 판례 설명해 주고 군대 내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 여러 사건이 같이 걸릴 경우에는 이런 상관 모욕도 같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구인 위에서 활동할 때는 이 판례를 정도 군사 내, 군사 내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로서는 이 정도 판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삭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